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진행바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그지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킬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마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자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예배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리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소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고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곧 그곳에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깨어 믿음을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들입니다. 아굴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